뮤직비드 왓도하여 맥스 맥스 여기가자 맥스 zona 맥스 맥스 境 반응 응 지금 만난 이 강아지는 10개월 됐답니다. 둘이 한참 어울려서 뛰었어요. 그리고 이 강아지는 경제가 나왔습니다. 고춧가루 나면 까지만 더 낯이 감지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판매한 한참을 따라가는 훈련이 됩니다. 이제 사람들 갔으니 네가 또 저쪽으로 가봐 여기 누구 또 있어 또 있어? 응 잘 살겠네 오늘 일요일이라 자전거 길을 따라서 많은 자전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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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